예 안녕하십니까 세월낙는 농부 입니다 자 여기 오늘 금산 하늘물빛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간 기회가 되시면 자 그램핑장도 있고 식물원에 가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식물원 입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직 다육이 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육이 들이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자 라울 대품도 있고 자 포트존 하늘 불빛 정원을 한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곳이 금산 추부변에 있는 곳인데 오닉 반도체 회사인 오닉의 계열사 입니다 아 대정권에서는 아 아 아 아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하는것이기도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허브샵입니다. 오늘은 아침 일찍이라서 라이브 공연장도 있네요. 브런치 코너도 있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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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위에 가마수도 있고 놀이공문도 있는데 그곳은 제외하겠습니다. 브런치 코너도 있구요. 제외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